5. 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중년이 되서도 행복한 잠자리를 가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한국 남성들은 크기가 크고 무조건 강하고 길게 하는 게 최고다. 그래야만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크기나 테크닉 혹은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자들은 크기와 시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사랑을 나눌 때 젊었을 때처럼 강하게 할 수 없는 게 못내 아쉬웠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강하게 하지 않아도 젊었을 때처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는 그 사람의 컨디션과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남녀 모두 만족하면서 둘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갑자기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할 때 여자가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오로지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만 교미를 합니다. 발전기라는 특수한 기간의 암컷이 수컷을 유혹하는 분비물이나 냄새를 흘려 수컷을 유혹해서 그 기간에만 번식을 위해서 교미를 하죠. 하지만 사람은 꼭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서로가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이 통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교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죠.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어떤 규칙이나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서로 뜨거운 눈빛을 주고받고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에 늘상 말하는 전의 시간도 지켜가면서 사랑을 정성스럽게 순서대로 나누면 더없이 좋지만 갑자기 터비를 보다가 남성분들의 방망이가 자신도 모르게 반응을 하고 갑자기 하고 싶어질 때 여성분들은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피하고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장소와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년이 넘어가면 방망이가 언제나 젊었을 때처럼 힘있고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와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고 따지다가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감자기 요구하더라도 못 이기는 척 응해주는 여성분들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물론 분위기와 장소 그리고 충분한 대화와 전의 이렇게 순서와 장소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간혹 가다가 한 번쯤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사랑을 나눠보세요. 남성의 정년은 70살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기회가 생길 때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낮에도 사랑을 해보는 것입니다. 대낮에도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밤에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도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잠자리는 밤에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사랑을 나눌 때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상관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죠. 분위기상 밤에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아침에 눈 떴을 때나 새벽에 나누는 사랑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남성들의 방망이가 텐트를 치고 컨디션이 좋을 때죠. 그렇게 새벽에 사랑을 나누고 나면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 것이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새벽 사랑이 하루 일과를 더 생기있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가장 젊고 멋진 행복한 날은 내일이 아닌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특히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동할 때 사랑을 나누고 담백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하고 기회가 올 때마다 많은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젤을 미리 준비해놓기입니다. 중년이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어 여자들의 그곳이 마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조함에 상처가 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의를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힘들다면 젤 같은 제품의 힘을 빌려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곳을 촉촉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내 스킬이 형편없거나 매력이 없어졌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침대 주변에 항상 젤 같은 제품을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폐경이 지나도 사랑을 나누자 실제로 폐경이 지나면 사랑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장년 여성은 성생활을 즐기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성이 폐경을 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조금씩 분비돼 여성도 여전히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성생활 실태 조사에도 74세에서 79세의 노년들 중 586%가 여전히 잠자리를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80세에서 84세의 노년은 386%가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요. 북유럽에서는 무덤 가기 전까지 성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의 사회적 통념은 폐경이 지나면 성욕이 있어도 잠자리하는 걸 꺼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한다는 말처럼 요즘에는 약 먹을 힘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워낙 좋은 약들이나 제품이 많이 나와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노년에도 꾸준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여성들이 하고 싶다고 제안하기입니다. 여자는 중년이 넘어서도 부끄럽고 수줍어서 혹은 사회적인 통념상 여자는 먼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적 욕구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고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싶다고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것과 졸리면 졸리다고 자자고 하는 식욕과 수면욕처럼 때로는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점점 성적으로 개방적인 분위기로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서상 여자가 먼저 그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런 말을 하면 쉬워 보이고 헤퍼 보인다는 인식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요구했을 때 불쾌해하거나 싫어하는 남성은 거의 없을 테니 여자분들도 용기 내서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남자분들의 리드만 기다리다가는 좋은 시절이 다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하기 젊었을 때는 눈만 마주쳐도 함께 침대로 가곤 했지만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충분한 의사소통과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잘하지만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는 잘하지 못하는 커플들이 많죠.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부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애는 결국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관련 연구에서도 스스럼 없이 스킨십에 관한 대화를 하는 커플의 연애 만족도는 80점으로 나왔고 대화를 잘하지 않는 커플의 만족도는 56점으로 나왔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연애 커플인 경우 이 차이는 더 벌어졌죠. 그만큼 오래 연애할수록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이 편하고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가 아니더라도 더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플이라는 의미죠. 결국 이런 신뢰감 형성과 믿음이 서로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고 서로가 만족하는 잠자리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 우울감 완화 면역력 향상 상대방과의 친밀감 증가와 신체와 정신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죠. 여러분들도 기회가 올 때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한 사랑을 이어나가 삶의 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여자가 완전 녹아버리는 애무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여자를 만족시켜주고 모시질 하룻밤을 선사하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남성들의 로망입니다.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해서 하나의 수컷으로 인정받고 강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인데요. 여자를 만족시킴으로써 자신감을 채우고 능력 있는 남자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몽둥이의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힘이 조금 나더라도 한 번 하고 나면 몽둥이가 따라주지 않아서 뜨거운 밤을 보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나이나 몽둥이의 컨디션에 영향받지 않고 앱으로만 내 여자를 홍콩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이라면 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뜸들이지 않고 바로 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애인이나 여자친구와 뜨거운 사랑을 오래 지속하고 싶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욕구는 있지만 몽둥이가 풀이 죽어서 커지지 않거나 체력이나 생산량이 따라주지 않는 신체적인 문제들로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내 여자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불만족으로 인해 바람이나 불륜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넣지 않아도 내 여자를 만족시켜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직접적으로 넌노 행위를 통해서 홍콩을 경험하는 여성은 20% 정도로 생각보다 넣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자들은 무드 있는 분위기나 부드러운 터치에 더 설렘하며 좋아하곤 합니다. 이제 진짜 넣지 않고도 내 여자가 만족해서 최고의 남자로 인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비기 비비기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서로의 몸을 더듬거나 입을 맞추면서 옷을 입은 채 몽둥이를 비비는 것이죠. 여자의 쾌감을 측정하는 연구 결과에서 넣었을 때 쾌감보다 비비거나 자극했을 때 느끼는 쾌감이 40%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비비기만 잘해도 넣는 것보다 더 강한 쾌감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서로의 중요 부위를 비비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트너에게 자신의 몸을 비비는 행위만으로도 흥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예민한 부위를 비벼도 되고 팔이나 다리 같은 신체 부위를 이용해 비벼도 됩니다. 또한 비비는 기술이 좋다면 비비기만으로도 내 여자를 홍콩에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으로 나이가 들면서 몽둥이가 마음대로 서지 않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몽둥이와 같은 신체 부위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을 활용해서 사랑을 나누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자의 동굴 입구 3cm 지점에는 예민한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손가락의 길이가 3cm 이상만 된다면 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단 내 여자의 건강을 위해서 손톱 관리를 확실히 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터치를 하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손톱을 깎지 않은 상태에서 터치를 하면 동굴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드럽고 천천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입으로 서로의 입술과 입술이 닿는 입맞춤을 해도 되고 여자의 목이나 귀 같은 예민한 부위에 가벼운 입맞춤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목과 귀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예열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더 큰 부위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다음 바로 동굴로 내려가지 마시고 팔이나 옆구리도 부드럽게 입을 맞춰주며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주세요. 귀에 입맞추며 살짝 깨물거나 목에서부터 팔이나 옆구리 그리고 등으로 입을 맞추면 됩니다. 이때 여자가 움찔한다면 어느 정도 예열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다음 단계로 진입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때 천천히 다음 단계로 입맞춤하며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다 동굴에 도착하셨다면 주위를 충분히 적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콩알을 입맞춤하듯 가볍게 뽀뽀해 주세요. 콩알은 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강하고 격렬하게 하는 것보단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충분한 시도를 해준다면 여자는 입만으로도 홍콩 여행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 여자의 동굴에서 물이 나오며 어서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죠. 이렇게만 한다면 잊지 못할 홍콩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가슴을 사랑하기. 사랑을 나누다 보면 가샤 터치는 누구나 다 거쳐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샤의 공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홍콩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위이며 이것만 제대로 만족시켜도 홍콩에 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성 참가자를 나눠서 여성의 동굴과 가슴을 만족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동굴을 만졌을 때와 동일하게 자극을 느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가슴은 그만큼 예민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인 것이 밝혀진 셈이죠. 실제로 가샤 자극만으로도 홍콩을 경험했다고 고백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성감대는 다르지만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주는지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밤 색다른 홍콩 여행 경로를 찾고 계셨다면 가슴 터치에 공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정신적인 사랑. 사랑을 나눌 때 파트너의 몸을 만져주고 마사지해주는 건 그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주는 거죠. 일종의 정신적인 마사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사랑을 나눌 때 중요한 건 작은 배려와 습관들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는 격렬한 행위보다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터치를 더 좋아합니다. 배려하지 않는 잠자리는 지루한 운동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여자는 상대의 진정성과 배려에 크게 좌우됩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배려의 기본만 잘 지키셔서 관계시 짓는 미소와 표정을 유지한다면 마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파트너의 몸을 천천히 만져주면서 파트너에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세요. 이 과정에서 옥시토신 같은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전의는 꼭 자극적이고 격렬한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살과 살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면서 애인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히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전의가 이루어지게 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어지는 잠자리는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번 수업에서는 여자가 완전히 녹아버리는 무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들 나이가 들고 몽둥이에 힘이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행동하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워해서 내 여자가 좋아할 테니까요.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유용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